아 배고프다 밥 먹어야지 그냥 토끼 그만 절아요 우리 고기가 보니까 충분한 거 같으니까 헹! 그래서 그냥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잘 왔어요 나도 일단 밥 해먹어야겠다 야채 있나? 야채 없죠? 네 베리는 많은 이건 뭐야 불 아이고 어구 이 정도면 괜찮겠다 뭐야 누가 여기 큰 고기 났대? 거 그냥 만두.. 뭐지? 만두 같은 거 만들어 볼라고 졸지의 백수라고? 나무 캐면 되지 아 진짜 핵못된 인성 이끄는 거 없으니까 어딨으니까 공동체 생활인데 나눠야죠 나.. 아 정신력 없어 정신력 아 정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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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저 기계에서 좀 괴물 소리 나요? 원래 네 나요 샤아악 하면서 따요 이 체스터 안 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데이브 댕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일단 오늘 날 밝으면 베리부터 다 같이 켜요 슬슬 우리 이제 밥 떨어져 간다 베리 한 번에 수확을 해야 되는 게 호구새가 나와가지고 이제 뺏어먹기 때문에 동시에 켜야되요 베리를 오케이? 오케이 스페이스만 짱 누르고 있으면 되니까 27일 지나있네요 13일만 버티면 돼 여름은 끝나 그 다음에 이제 풍족한 가을이다 그 다음은 아 진짜요? 네 가을 되면은 편해지죠 게임이 빨리 가을 오면 좋겠다 아아 너무 고통스러워 애들 바쁘네 키터를 어디 넣었는데 있었던 거 같은데 키털 키털 저기 여기였나? 여기다 돌이나 이런 거 킬 필요 없어요? 돌요? 제가 많이 켜왔어요 금돌 금돌? 그럼 저랑 금캐러 가실래요? 갑시다 자 여러분 베리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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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베리캐야 된대요 오늘 아 베리캐자 자기 자리잡아요 그 다음에 동시에 누르는 거예요 난 위에 가야지 자 스페이크 고고고고고! 내비도 내비도야 호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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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오케이 나이스 고기까지 베리 농장을 지으면 고기까지 꽁자 더워. 어 저 위에 불 났어. 어? 돌 탄다. 돌이 타요? 꽃, 꽃, 꽃. 불, 돌 말고. 괜찮아. 얘 홍콩에 나왔어요? 골이 탄. 아이고 뭐야. 괜찮아. 얘들 다 죽이면 돼요. 죽이면 돼. 근처에 오면. 왜? 뭐야? 개 많아. 아 너다. 바닥에 버리버리면 올걸요? 먹으러? 안 오네. 올 텐데. 어? 얼었다. 얼었을 때 지금 막 타. 아싸. 체력도 차고. 굳었다. 지엠. 지엠. 처음 만난 사람들도. 안녕하세요. 아 이거 노래 왜 이렇게 중독성 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벨이 어디다 놔요? 벨이 거기 오른쪽 위에 냉장고? 아 전 돼지들 데리고 뭐 좀 해야겠습니다. 음. 가자. 후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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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유 이지 굿. 아이 러브 브랜드. 흐어. 요거. 왜 이렇게 많아. 가자. 후즈. 받아라. 내. 아. 우리 딸이. 이래라. 누워. 가라, 호즈. 어! 어! 누가 나왔다! 호즈! 왜요? 이거 잡아라! 왜요? 하하, 왜? 저 아니라고! 싸움꾼 어딨나? 싸움꾼? 싸움꾼님? 네? 이거 좀 잡아줘요, 빨리. 싸움꾼님. 으이구! 어, 가, 가, 가. 으아! 어어! 때리지마요, 달스님 때리지마. 지금 컨트롤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아, 길막 길막했어. 뭐야, 길막 안 해도 맞는데요? 네, 돼지 핑계되세요. 이분 롤하다가 팀원... 팀원 핑계될 사람이네. 제일 나쁜 사람. 잡았다. 아, 코렌트님한테 그런 소리 듣다니. 어, 체력 꽉 찼어, 우와! 샌내 잡으면 샌내 잡을수록 꽉 찰거죠? 우와... 어, 옥수수 많이 달았다. 이거 밑동 좀... 네, 그거 해가지고 넣어주고 새로 심어놔야되요. 어키... 오케이, 저는 돼지 데리고 뭐 좀 하러감. 어, 뭐야. 어머, 불탔다. 괜찮아, 원래 사방이 불이 타는거에요. 정상입니다. 그렇군요. 응. 아야야야야야. 용과 아직은? 응? 용과, 농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농사 이번에 잘 됐는데. 이거 씨앗도 계속 심어줘요? 농사.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저지식 쪽에 있는거 연료 빼서 넣어놔야겠어. 우리 집에 있는 것도 여기로 다 떨어져감, 지금. 지금... 넣을게. 어, 신기해. 보다 바빠... 나무가... 맞나, 우리? 뭐야 이거? 돼지 다 얼었는데? 돼지 얼음당. 괜찮아요? 녹아요? 우리 나무 있어요? 아니, 나무요? 나무 많이 있음. 제가 많이 캤어요. 아! 뭔 소리인가 했더니... 아, 안돼! 죽으면 안되나! 어딨어, 돼지? 안돼! 어, 어떡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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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위 vaig differences 아 Corinthia 흐헿헿 제가 살리겠습니다. 더위에에 죽었습니다. 왜 죽.. 써발빈 네 더이상 안죽을꺼져 이제? 오늘 한번 죽었으니까? 은,네. 오케이. 은,네. 아 또 나왔어. 마오카이.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천 누르면은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진다고요? 더운데 따뜻함으로도 낮춰지는거죠 더움, 따뜻함 질착까지 누르면 시원함 떤다 떤다 여러분 많이 많이 아니 아니요 닌써요 저 뜨거 왼쪽 아래좀 감성 어 피가 딱 50이네 28일 어 돼지 한 마리 탈주했다 돌아온다 탈주닌자 탈주탈주이 탈주 후진님 네? 저 고기 하나씩 넣어놨는데 미트볼 좀 만들 수 있어요? 아 어키 어키 원이다 한번에 해서 탈주탈주 우리 그거 무덤 제가 놔둔 거 몇 개 있는데 누가 무덤 좀 캐줄 아세요? 정신력 많은 사람 저 정신력 풀임 그러면 우리 예전에 무덤 캐던데 있죠? 거기 많이 남았거든요? 네네 아 다시 그게 리젠데요? 리젠 된게 아니고 안 캔게 많이 있음 아 오케오케 왼쪽 왼쪽 위에 말하는거죠? 왼쪽 위에 왼쪽 왼쪽 와줘요 좀 네 나는 정신력이 그 할머니라 네 몰리가 시원하 멘탈이 어느정도지? 저요? 네 평범할텐데 그냥 원래 200정도 되는거 같은데 지금 98이에요 헉 그러면은 가는길에 꽃 좀 캐면서 우리 갑시다 어 멘탈량 피 낮으면 지금 자요 그래요 그래요 여기 점점 자도 되는데 하이 가본지 하이 어디간? 저 왼쪽 아래 돌 네? 저 하운드지게 아 돌캐러? 뉴 뉴 뉴 뉴 뉴 에 아 아이스큐브 들고 가라 가다 녹을거같은데 공공공공공 공공공 아이스큐브 얼음 바르면은 더 오래 쓸 수 있어요 어~~ 얼음 아직 충분하죠? 안 들고갖으세요 아이스큐브 대가 대고 있어요 우리 금 금을 구해야되 오옵 아 돼지들 퇴근한다 여기 빨리 후지님 일단와봐 아 내가, 내가 집에 근처에 있으니까 내가 데려갈게요. 거기 돼지킹한테 바꿀 것도 좀 있고. 먹을 거 좀 챙겨서 가겠습니다. 아요, 호드님. 잠시만요, 템 창 좀 비울게요. 같이 가죠? 집에 있지 말고 서머스톤! 얼려놨다가 같이 가요. 네. 이거 템 창 정리 제대로 안 하면 구멍님이 뭐라함. 헐. 맞음, 인정. 무서운 분. 뚜들겨, 맞음. 헐. 에이, 그건, 그건 구라. 너노. 어, 우리 불탄다, 여기 불탄다. 오우, 다행이다. 와, 수박도 달아. 용과다, 용과. 어디, 어디, 용과 빨리 해. 용과, 용과, 용과. 용과 씨앗 빨리 바꿔요, 템한테. 먹으라. 아. 실패. 몇 개 나옴? 어, 용과 씨 하나 나왔어요. 한 개요? 그냥. 무조건 주는 거 아닌가, 한 개는? 한 개는 무조건 주고. 두 개, 두 개 정도 나오면 좋은데. 이거 왼쪽 아래 있는 거는 여러분 하지 마요. 왼쪽 아래 있는 거는 지금 거기 범위가 안 닿는다. 아, 왼쪽 아래요? 범위가 안 닿아서. 어? 네, 왼쪽 아래 범위가 안 닿아서. 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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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작업장 돌리는 것 같대요. 작업장? 풀일 하나보다. 저거 알람 안 오기 못하나? 보기 싫은데? 수박 먹고 싶다. 배고프면 먹으면 돼요. 괜찮아. 수박도 모자 만들 수 있어요. 우왕. 수박 모자. 고고, 쓰면 시원해져요? 아마도. 고고, 여러분 고고. 준비됨. 어... 아, 다시 잡았잖아. 자,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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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텐트 타요. 텐트는 정리됨. 갑시다. 이동. 어키, 일로 와요. 왼쪽으로 먼저 가 있어요. 저 이거 하나만 만들고. 가다가 풀 좀 캐서. 아이스 토치도 만들고. 무덤도 캐고. 무덤도 캐고. 먹을 것 좀 챙기라고요? 어. 어? 근데 나 삽 안 만들었다. 어... 아니... 그냥 도울 삽 없어요? 내가 가면서 만들어줄게요. 네. 오! 뭐가 이 토치 버려놨어. 내가 왔어야지. 좋아. 이쪽 이쪽. 이따 좀만 나눠주세요. 아, 먹을 거요? 네네네. 이거... 풀 캐야 되는데 풀이 하나도 없네. 이쪽 위쪽으로. 아하. 아, 진짜 삽이 없네. 나? 하아. 구멍님이 많이 만들어온대요. 와아. 아, 만들어오면은. 다시 이쪽 거 보내면 돼. 어디 있음 님들? 근데? 저기... 다음. 이쪽 쯤에 있어요? 네. 이쪽 맞을 텐데. 아닌가요? 여기 그... 톨버드 집 있죠? 아, 위에다. 이쪽 쩌네. 톨버드 집에서 오른쪽으로. 여기, 여기. 무덤 잘못 파면... 막... 유령 일어나지 않아요? 음, 괜찮음. 괜찮아요. 유령 약함. 니가 이김. 올. 쩐다. 아, 여기 옆에다. 왼쪽. 님. 달세님 님 캐릭터도 유령 소환하는 게 있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 맞아. 근데 삽이 없다. 어딨어요? 나 지금 삽질하고 있는데. 저 무덤 왔는데. 구멍이 이거 아이스큐브. 나밖에 없어. 다 되면 사라져요? 야, 어딨어? 여기 있네. 어, 마도요? 여기 있다. 음. 어, 풀이 없어. 어서 일해라. 이거 봐라. 내 앞에 있는 거. 아아. 아아, 시끄러워. 탈 때까지 한다. 아아, 시끄러워. 오! 죽여라. 와, 틀리 틀리 터졌다. 안 죽여야지. 그거 틀리 나온 거 저한테 주세요. 여기가. 이, 읽어. 여기요. 나온 거 특이한 거 다 저한테 주면 제가 바꿔 볼게요. 옆방금. 이거. 어, 저 곧. 저, 좀 있으면 더워질 건데 풀떼기 있는 사람? 저요. 어이 요... 기다려봐. 그루감. 내가 죽여야겠다. 시끄러워. 그믄인데 찾았어. 여기 지펴줌 캔거 다 주세요 저한테 별거 없음? 왜요? 그럼 저희 다같이 가죠 인근에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몸 좀 시키고 이동합시다 아리로 인근에 내려가는 중 내려가고 있어요 거기 어딘지 안다 이미 내가 많이 정리했는데 저 빨간 보석이 있는데 이거 돼지킹 주면 노노 그거는 개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써야 돼요 우리가 보석은 그래요? 그러면 이거 구멍님 드림 이거는 바꾸는 게 아니에요 가죠 출동 어 하루만 쉬었다 가죠 잠깐만 그거 두고 있지 않나? 아 저 26%인데 어... 고고 와요 고고? 저 배고프면? 어 배고픔 반 반 있네 좀 더 낮아지면 말하세 이거 시아트샘 이거 기대있는 거 주워먹어요 하하하하 주워먹기 아 뭐야 쓰레기도 주웠잖아 저기 고고 가요 가요 아래로 어 어 호주님 뒤에 숨어야지 내가 안전하게 등발로 지켜드림 하하하하 길 따라와야 길 따라 와우 깨깡패 으아 으야 아 아 저기 밥이 냄새 어디임 금다울 네 어... 1분안일감 1분이요? 뭐네 30초 30초요? 응 흐흐흐흫 세고 있죠? 르르르르르 그 정도 안가 30초면 딱 갈 것 같애 아리로 아까 그거 잘못 들었나 그런데, 진짜? 뭐야? 버섯 많다 아까 그... 모으는 소리 들었는데? 기분 탓 돼지킹 왼쪽 바로 왼쪽에 있어 어디서 불가도 간소년 오 아이 더블스톤 필요한 분? 저 있어 여기서 좀 시키죠? 시키고 상자에 밟고 가면 되겠다 돼지킹한테 일단 이거부터 바꾸고 가야지 아 돼지킹 소리구나 돼지킹한테 좀 가까이 들어와요 아 자고 있네 언제 일어나요? 예 아침 지금 준비 바꿔줘 오 와 와 와 와 다 주웠음? 아래로 아래로 다 주웠음 헉 불난다 여기 하운드 있어요 투구 투구 없잖아 근데 네 저도 무기도 내구도 얼마 없는데 다른 근데 그냥 뭐 방금 금 많이 주웠으니까 한번 투구 하나 만들줬어? 아 금 주웠어요? 응 아 맞다 맞다 금 좀 주세요 일로 일로 올라와요 저 그러면 투구 이거 투구 만들어주세요 어키 어키 지금 여기서 바로 만듬 어 파운드 소리 난다 차운드 그럼 그거도 돼요 무기? 어 무기는 뾰족돌이 부족 나 있음 뾰족돌 여기 투구 필요하신 사람 난 뾰족돌 여기 있음 여기 두개 팔새님 이거 좀 보관해 줄 수 있어요? 뭐야 뭐야 보자 보자 저 가방이 없어서 응 아 잡아줘 잡아줘 이거 좀 어 어 여기 버려두 오케이 오케이 하고 하운드 집을 깨야지 하운드가 더 안 나와요 알죠? 망치고 깨야죠? 그냥 그냥 때리면 됨 왜 안 좋아지지 됐다 그냥 돌려 다 피해야죠 저거 봐 까마귀 몸에 불 나고 있다 개불쌍해 안돼 아이고 아이고 내가 고통스럽게 해주지 않 나 이거 정리해줄게 복상이라 핫 핫 핫 핫 어이고 어이고 놀래라 템탕 가득탈 아싸 내가 막타 헐 소리만 소리만 있잖아 아니면 달새님이 물이 줄 수도 있고 이거 뭐야? 저거 뭘 뚠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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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갱이 한 개 만들어야지 굿이여.. 나는.. 가난하니까 안 만들어야지 무기 내구도 떨어진 사람 오른쪽? 나보다? 아 내가 무기 내구도가 떨어졌구나 나나나나나나 나도 줘요 나뭇가지 두 개 없어 여기여기 어? 이게 뭐지? 이분들 기본적으로 안 들고 다니는구나 다 저 템 창이 부족합니다 쪼개고 쪼개서 가지고 다니는데 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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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져가라 개구멍 너에게 전사 하나 어서 날라 일반돌도 깨요 일단 금줄 금줄이는 돌부터 깨고 일반돈은 나중에 스스로 깨면 되잖아요 나중에 여기 또 일 있을까? 나중에 여기 또 일 있을까? 한번에 다 못캠 어차피 보면 어휴 깨기 없다 어휴 문제는 하운드도 많음 하운드 처리반 하운드를 처리하자 거기에 니 밍 처리당하신듯 아 노노 저 강패랑 그거 다 있어서 피 하나도 안갖게 쪼개 엄청 쎄 아아 안돼 나 안 뛰어지마 아하 으아 흐으으으으으.. 아 야 아 가봅 되니 깨졌다 그래도 내가 더 세지 아오 더 더워요 더 아 더 더 더 더 더워 나 못맞음 이거 없어요? 님들 쭈글쭈글한 돌 있는 분 없어요? 쭈글쭈글 돌? 아 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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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풀이 없어 여기 있네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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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깨날 지금 인터넷하고 있어요 네 저 이거 주웠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어 그래요? 이따가 가기 전에 죽이고 올라가요 그럼 금주니까 어.. 오케이 여기 왼쪽에.. 도 있네 아.. 하운드 거의 다 잡았다 여기 있는거 베지킹 아까 어디 있었죠? 위쪽에 가는 길에 어차피 그쪽으로 돌아가야되요 우리 내가 그러면 어쩐지 파란 불에 요리가 안되더라니 파란 불은 시원한 불이다 침으로 요리 불가능 아 그리고 아래로 더 가면은 여름거인 있을 마그마랑 어 구경해봐야지 어! 구경! 여름거인 좀 파래같이 생긴 애야? 음 맞아요 쿵쿵쿵쿵쿵하면 한 명 죽고 쿵쿵쿵쿵쿵쿵하면 또 죽고 뭔지 모르겠다 이거 일단 불 불 불 불 파래같이 생겼는데 한번 죽어봤거든요 어 고기만 좀 가져가줘요 고기요? 고기 고기 고기? 구경인 한번 하죠 좋아요! 쟤 빨라요 걔! 안 치면 됨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고 슬슬 배고픔이 반이군 내일 대충 이따가! 넘어가야 되겠다 이분도 왜 안 캐 그걸 님이 가라 같이 돌아요 으아아아아아 옹기면 왼쪽도 하우스에 정리하죠 어이 빵빵빵빵빵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나는 몰라 나는 모른다 누가 곶갱이 버렸어요? 안 갔어야지 내일 뭐 캐는지 알아요? 그 모자를 닛만 갖고 있어서 저 내구도 7퍼 하나 맞들어줘요 아직은 딱히 필요없음 슬슬 님 그거 줘봐요 내구도 채워줄테니까 으아아아아아 여기요 잠깐만 룰룰루 룰루룰루 앉았다 일어섰다 안에 완전히 나의 건물이 진짜 내건가? 그런 듯 없는 사람꺼 내꺼겠지 체험학수 맞대 아니에요 그럼 투구할게요 저 멘탈관리야 저한테 오지 말고 저쪽으로 가게 코리님한테 어키 아 밥이 없네 저도 이제 가난함 여기 여기 어구 어구 아 잡자 아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네? 마그마지대구나 여기가 와아! 근처에 가니까 불 대면 지버 와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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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팔이 있다 불팔이 불팔이 어! 쫒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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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빠른데 조심하세요 어어! 잠깐만 무빙이 안돼 개 빠르죠? 나 죽는다 이제 투구 4%야! 나 죽었다 이거 여러분 저 템 먹을 준비해요 아 뭐야 뭘 준비를 해 다 타버리는데 그냥 자식 아잉 죽었다 빠르다고 했잖아요 빠르다고... 이건 알고 있었는데 헤헤헤헤 얘가 나 인식할 줄 몰랐어 혹시 살릴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어... 저... 잠깐만요 어 깜짝이야 없으면 아래에 템 좀 빨리 먹어줘요 아 풀 하나랑 스파이거글랜드 있으면 되는데 날라갔다 갔다 풀은 있는데 스파이더글랜드 없음 아래에 빨리 템 먹어줘요 저거 타기 전에 어디 어디 어디?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어 뭐야 마그마다 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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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서 먹어줘요 이거 내꺼 다 못먹을거야 아마 저도 템 차이 끔참이 없는데? 그니까 일단 다 쑤셔 넣어봐요 그... 똑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가방에 있는 거 가방도 먹어주고 가방 안에도 많으니까 으아! 으아! 뭐야 뭐야 그냥 도망쳐 그냥 도망쳐 그냥 도망쳐 그냥 도망쳐 그냥 도망쳐 그냥 도망쳐 이렇게 드래곤플레이나 이 쫓아냄 이이이이이20 어어어어어엤 기 불붙는다 여기 불 붙는다 불 붙는다 어디여 어 다행히 다행히 껐다 아 더워 아 마그마 근처구나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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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닭ität님이 뭐 줍나? 돌같은거 중요한거만 주워해요 돌같은거 ㄷㄷ 다 잘, 됐어, 됐어 됐어, 다 주웠어요? 티때뎌, 티때뎌 모서밍 2, 28개 어? 가끄아우 아래가 어디야? 그냥, 그냥 집에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저도 이제 배고파서 집 가야될 것 같은데 네 두 분은 집에 먼저 가요 응? 갑시다! 저 여 가요 어어, 아 있구나 이거이거이거 망치 없애요 코렌님? 망치 만들어서 깨요 먼저 저 망치 해마 어 뭐야 오 안쪽에 어.. 나 지금 더운데 두분 거기서봐요 두분 거기서봐요 두분 거기서봐요 거기 아까 나 죽었던대로 와봐 나 죽었던대로 오면은 제가 저 써멀톤 필요해요 나 써멀톤 안주웠는데 제가 주웠어요 이거를 못주워 어 근데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가자 가자 나뭇가지좀 더 줄래요 잠깐만 저 일단 더워요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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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멀스톤 서멀스톤 빨리 빨리 오케이 잠깐만 이거 미치게 난거야 불 켜야돼 얼음불좀 써줘요 얼음불 저 나뭇가지 열한개 나뭇가지좀 줘봐요 저 내 가방에 나뭇가지하고 다 있음 아 있네 두개나 있네 두개나 있네 와 많다 이거 아 다 썬다 이거 불좀쎄게 해줘요 이거 이거 이 불을 좀 쎄게 해줘요 불좀 아 나이스 불 녹을라그러네 아 나이스 불 녹을라그러네